와스레다, 와스레다 난 그래가 너만을 기다렸던 걸 너만을 위한다란 걸 느끼게 해줘 간다. 야 빨리 가자 늦었다 여기가 장생포 고래마을이래 고래마을 좀 거라니 소화를 시켜주는 거 같고 이렇게 시켜야 돼, 잘했다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어 오 저기 있다 고래빵 고래빵 와 와 냄새, 크레이지 저녁빵 같은 거를 고래빵 어머나 옥수수만 아이스크림? 맛있겠다 고래 이거 코너로 탁 고래빵 슈고래빵 6개 해서 아이스크림 4개 8만천원 8만원? 감사합니다 울산에 사는데 고래빵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진짜요? 울산에 사람 맞아요? 별로 안 쓴 거 같아 울산 20년 살아라는데 아 고양이 오 모양이 고래네 귀엽다 진짜 맛있어? 밑에 있는 빵이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이거 하나 더 먹겠다 하나 드세요 하나 더 먹어 응, 하나 더 다시 해 우와 아이스크림 이거 밑에 빵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 바삭하니 맛있다 야 오늘 이렇게 먹고 안 먹으면 일일 일식 아니야? 빨리와 바다야 이리 와 같이 놀아 예아 고래야 이리 와 같이 놀자 짱생 포 짱생 포 그냥 마냥 신나가지고 있대 진짜 몸 안된다 언제까지요? 7월 말까지 7월 말? 에이! 얼마 안 남았는데? 저번에 사실 하니 씨가 와가지고 다이어트 공약 걸고 실패해가지고 저희 와인 선물을 했거든요. 그럼 저도 위스키 돌리겠습니다. 위스키? 발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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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지. 오케이 발쌤! 한 번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쌤! 이거 어쨌든 드리면 좋고. 이 사람 벌써 줄 생각을 하고 있네. 나는 그냥 지나가. 목은 다 풀렸어! 풀렸어 지금. 딱 느낌으로. 재미가 봐 얘들아! 잘하시고. 라나카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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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저거 뭐야 저거? 뭐야? 사진을 찍어야지. 어머어머어머어머. 특이하다. 야 그거 아이돌이네 거의. 진짜 아이돌이더라. 아이돌이네. 아! 나나카 데스. 아! 민석근. 네. 허락해주셔서 감사해요. 무슨 허락은? 내가 고맙지. 아니 아니에요. 한국말을 안 해야지. 이제 한국인 다 되셨더라고요. 우리 빨리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. 키가 너무 커서. 아니 올 때 못 타고 왔어. 고래 타고 왔어. 올 때 고래 타고 왔어. 올 때 고래 타고 와. 이거 하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. 울산 사람들이. 저도 그거 들어가지고. 각 지역마다 무대에서 좋아하는 멘트들이 있어요. 지금 공연계에 있어서. 이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. 싸이 콘서트. 그리고 다나카 콘서트. 거의 뭐. 에너지가. 비둔글비둔글. 아 오늘 마지막 공연인 건 알고 있습니까? 전국 투어의 마지막. 다나카 내한 콘서트에. 당연하죠. 앞으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까? 당연하죠. 서울에서 공연을 연장해야겠네. 인석규가 도와주니까. 아 지금 또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? 아 소디스 지금 놀라지 마. 일본 콘서트. 다나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. 일본 콘서트? 정말로 팬들 장난 아닐 겁니다. 아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. 야 얘들아 가자. 뭐야 이거. 이야. 팬들이 진짜 많구나. 빡쳤네. distractions. 違 BURRAM. connot痛진 않êter. ems microorganism. 정말и act twoises.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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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초반승 1 ska nanisira. 오늘 왜. 우리 아이자. 반가 Mỹ doesn. 아 그래서 기자가 해요. 아 마이자 저וג妹이 일어나. 자 다나카 콘서트 과연 오늘 어떤 분들이 단단히 준비해서 왔는지 직접 내려가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저 똑같은 거 아닌가요? 코스프레를 하고 왔는데. 너는 내 여자니까. 무무무매. 무무무매. 무무무무매. 와 젤아. 와 젤아. 난 그려가. 가케라 가케라 기억해라 가케라. 힘들지. 애절함임. 자 이제 나오나요 이제. 정말 멋진 가수가 한 분 나오십니다. 멜로마우스. 김우민 사크. 놀라겠다. 안녕하세요.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. 무작정 달려왔어. 이 맘 모르겠니. 요즘 난.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.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. 아냐 안 취했어. 진짜야. 널 정말 사랑해.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. 다닷가 팬들 아니었어? 다닷가 팬들 아니었어? 찬란한 하루라는 멜로마우스 신곡 불러드리고 인사드려요. 라이브 와주시는 분들한테 좀 특별한 시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만 4단으로 좀 그냥 하고 있어요. 이거 듣나요? 관객분들 앞에서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. 너무나 익숙한 안녕과 조금은 어색한 침묵들도 너와는 어떤 평범함들이 내게는 빛나는 내 위야 하루 온종일 너와 보낸 하루에 머물러 있어 너만을 기다렸단 걸 너만을 위한다란 걸 느끼게 해줘 간다. ... 별 볼 일 없던 견바만 내 하루에 즐거움이 되어줘 함께 할 수 있기에 아까 여기 미나리 미나리 쳐 놓았잖아 아까 여기 미나리 돌미나리 딱 엉세네.